매운맛을 못 느낀다니까? 난 매운맛을 못 느낀다니까? 안녕하세요. 장근석입니다.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.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요즘 같은 날에는 뭔가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집으로 맵부심 스페셜로 준비했어요. 이름하야! 매울 텐데 자, 여기예요. 고등학교 때 제가 잠실 살았었는데 그때 되게 자주 왔었던 자,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도록 합시다.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메뉴는 되게 심플합니다. 우리가 물냉면, 비빔냉면 있고 되게 맛있게 먹는 법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매운 게 좀 부족하다, 난 좀 더 하드코어하게 극단으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을 또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이 장과 우리의 설탕, 식초, 겨자를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. 그럼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빔이 더 맵잖아? 비빔 맞지? 비빔으로 부탁드릴게요. 지금 시간이 한 2시 반 정도 되는데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사람이 많아요. 매운 식당의 성지 같이 오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왔어 왔어. 감사합니다.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매워 보이지가 않는 비주얼인데 이열치열로 제가 한번 조지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설탕을 한 스푼 정도 그리고 그리고 식초 한 바퀴 겨자락 적정량 그래서 저는 혓바닥이 약간 매운 거에 대해서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혓바닥으로 태어나서 매운 거를 원래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.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여기 오시면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게 육수를 주세요. 육수가 매운 맛을 훨씬 더 폭발력 있게 증가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근데 이것 자체도 약간 매워. 후추 때문인지 먹을게요.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음 여기 매운맛은 조금 늦게 와요. 입에 넣자마자 오진 않고 약간 뒷맛을 좀 땡기는 맛으로 오거든요. 사장님 난 단데? 매운맛을 전혀 1도 못 느끼고 있어. 매우세요? 많이 매우세요? 어우 두 개 친다.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운맛을 못 느끼고 태어나서 아 정말요? 안 매웠어요? 저는 아직까지 괜찮아요. 역시 하이팅 스타는 나 잘 맞으십니다. 하이 워즈 하이팅 감사합니다. 잘 먹으세요. 잘 먹으세요. 잘 먹으세요. 나는 어렸을 때부터 냉면 먹을 때 습관이 있어. 계란이 나오잖아. 이렇게 안 먹어. 노른자를 빼고 면을 여기다 채워서 한 입에 넣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. 이렇게. 이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이렇게 먹으면. 달어. 단맛 밖에 안 나오는데? 뭔가 오늘 유튜브놈들이 매운 거 먹고 고생하는 거를 좀 찍고 싶었나본데 난 매운맛을 못 느낀다니까? 앗 뜨거워 이씨. 내가 얼마나 매운맛을 못 느끼냐면 양념만 먹어볼게요. 양념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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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분. 요즘 겉피부원주화해서 아까 뿌리고 왔어. 색깔이 하나도 안 나와버려. 그거 받고 한 스푼 더 넣을게요. 가득한 숟갈. 이거 거의 새 거 아니라고? 충전. 양념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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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has.' 양념장. 양념장. 가요 이야 이거 재밌네 재밌네 재밌어 이야 이거 재밌다 아 무 무 보고 있어 무 물을 어떻게 남겨둔지 괜찮아 근데 왜 여기서 뭐가 흐르지? 덥네 가게가 많이 에어컨인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어렸을 때를 행상하면서 냉면 맛집에 해주냉면에서 냉면을 먹어봤습니다 다음에 내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 주자면 여기서 좀 멀거든? 근데 그곳 또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성지라는 거를 가서 한번 진짜 매운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자고 다음 매울 텐데 두 번째 장소 갑시다 아 잘 잤다 내가 매운 걸 먹으면 졸려 몰랐는데 몸이 다 젖어 있었더라고요 옷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상근석에 매울 텐데 매운 맛을 전혀 못 느끼고 방황을 하다가 좀 긴장됩니다 여기는 정말 한번은 꼭 먹어보고 싶었던 그런 곳인데 바로 온정 돈까스입니다 이곳이 제일 유명한 디진다 돈까스 먹어보도록 할 텐데 이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꼭 한번은 거창한다는 그런 곳입니다 와 이거 뭐야 그냥 한마디에 끝났네 맵다 디진다 돈까스 먹고 뚜와 혀 놓고 가면 온네 사장님 여기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성지 맞습니까?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저는 매운 맛을 태어날 때부터 아예 잘 못 느끼는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는 좀 궁금해서 뭐 또 살짝 더 기대감을 안 느리면 되나요? 디진다 돈까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디진다는 거 보존을 하실 때예요? 아니면은 그냥 드시는 거로 도전을 하게 되면 도전을 하게 되면 20분 안에 먹는 거고 20분은 충분하지 않나? 저는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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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 안에 드셔도 돼요 보통 돈까스 좋아하고 그러면 오븐 컷으로 다 먹지 않아? 근데 매우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2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 같은데 나같이 매운 거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근데 너무 힘드시면 뭐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먹으려고 신천에서 여기까지 왔어 한 시간 걸려서 이 정도는 뭐 온 보람이 있을 정도로 먹어야지 어우 근데 혜주냉면 먹고 진짜 잘 짰어 기절하신 분 아니 기절이라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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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드시고 진짜 기절하신 분이 계시네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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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오면 돼 아 떼도 야야 나옵니다 오 씨 온다 온다 대박 와우 야옹은 이렇게 시커메요 이걸 눈 앞에서 보다니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도 빨리 못 먹어요 냄새가 못 됐네 그럼 진짜 재미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아닐 거 같으면 바로 포기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이럴 줄 알았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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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매운맛을 못 느낀다니까 아직 안 오는데 잘 모르겠는데 매운 건 잘 모르겠고 입술에 묻으니까 따가워 매운 건 못 느끼는데 따가우면 느껴 진짜 불에 고개는 엄청 까지 맛은 어때? 달어 달고 엄청 이렇게 엄청 응축되어 있는 맛?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모았어 일단 당장 진행 시킨 맛이야 쌀 매운 건 아니니까 매운맛은 거 아닐까? 이거 아니고 뜨거워 뜨거워봐 뜨거워 콧물나 그게 아니고 절약에 미팅이 있어서 강남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되는데 마음이 입혀서 그래 자 내가 지금 한 덩이 먹는데 6분 반 걸렸단 말이야 20분이면 가능하지? 근데 좀이라도 좀 온다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뭐가 와야 알지? 아 졸린데? 조금만 졸았다가 먹을게 지금 13분 지나고 있어요 내 생각은 그래 시간 안에 먹는 건 의미가 없어 난 천천히 오래 음미하면서 즐기고 싶어 메모지 없어도 나 이거 하나 쓰고 가게 여기 딱 센터에 잘 보이게 요한 남주시는 것 같아 조택 구할 절대 하지마 왠지 알아? 오늘이 마지막 해거든 왜? 또러졌어 이거 봐 아 이 컨텐츠 이거 불길하다니까 아이씨 도전은 목숨 걸지 말자고 도전은 목숨 걸지 말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도전 끝났으니까 들어와 쉐어 해야지 이리 온 솔직히 진짜 그 정도로 매운지 한번 먹어봐 사요나라고 끝에 와 아직 안 와 초콜릿 같네요 입된 걸 왜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 깨끗한 거 먹어 일로 와봐 한 입만 먹어봐 조그마한 거 줄게 소스를 소스 맛인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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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진 났어 머리 머리 지진 났어 하하하하 이거는 내 인정할게 이번 컨텐츠는 내가 아이템션을 못 받았어 하하하하 우리 이거 지우고 지우고 또 다시 뭐 찍자 하하하하 어쨌건 아하하 여러분 이열치열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땀 쫙 빼고 스트레스를 좀 발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진짜 실력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한 도전을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봐요 조택과를 하지 말고 안녕 튀자 빨리 어우 창피해 아 또아이씨 누가 뭐래도 잠근서 하지 말래도 잠근서 하지 말래도 잠근서 찾고 지민이 장근섭입니다 결국엔 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